알아서 보세요 긴 동영상 그냥 할래 최대 비거리 160m 나 200m 가지고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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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아파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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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도 안 돼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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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앞으로 못했다 야구 야구 야구장이 들어와서 야구 야구 중독독독독독독 중독독독독 속락 중독독독독EN 레디 레디 침대 가야겠다 형갑바 다 떨어졌어 오래돼가지고 난리야 났어 디지벗을 꼈는데 난리야 났어 버려야돼 7년 된 골프장갑끼고 와 골프치게 다 떨어져가지고 찐득찐득한거 가루가 떨어진거만 알고 청소하려면 난리 났다 21분 46초 됐네 아이고 힘들어 20분 하면 돼 이거 20분 46초 아이고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 같아 장갑 갖다 드릴거야 장갑에 눈이 내려요 창고에 내가 창고에 7년동안 보관해 놨는데 고무냐 가죽이야 이거 이런거 다 사가지고 5년 지나면은 신발도 갖다 버려야돼요 고무는 아휴 아 못해먹겠다 아 아 나는 비싼 옷 입건 아는데 아고 힘들어 목 디스크 손목 손도 안좋아가지고 맨날 컴퓨터가 안좋아가지고 핸드폰만 두고 아 아 아 배는 죄송합니다 아 다들 몽벨리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연습하세요 제가 36살 때 골프 레슨 하다가 누구는 뭐하는데 너는 그 골프나 치느라 해가지고 포기했거든 그때 했어야겠어 남의 얘기 들으면 안되고 다 때가 있어 마흔 넘어서 하면 안돼 다 다쳐 어떤 사람은 여기 뭐 인대 끊어지고 수술하고 뭐 허리 디스크 생기고 목 디스크 생기고 운동하면 안돼 늙어서 운동 안하고 걸어야 돼 걷는거 말고 할 수 있는게 없어요 늙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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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거 걷어야지 아구 내 몸만 인생 금방입니다 인생 금방이야 진짜 재건축 기다리다보니까 내가 이 재건축 기다리는 동안 내가 카페 만들고 했잖아 인생 금방이야 서른 그때 서른여섯 살이었는데 14년이 훌쩍 지났어 진짜 짜증나 죽겠네 재건축에 신경쓰지 말라고 인생이 그냥 날라가 쓸데없는데 신경쓰면 인생이 그냥 날라가는거야 그냥 소중한 젊음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젊어서 노세 늙으면 못놀아 골프도 못해 아무도 못해 늙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저기 한식같은 비빔밥같은 한식 먹고 걸어야 돼 그거 말고는 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안녕 정신 차려라 늙기 전에 뭐하라고?